화요일의 고정코너, 오늘의 창을 통해 열어보는 역사의 이야기, 역사카페 시간입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원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낼모레인 12일에 1차 조사 발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참여 정도가 아니라 주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헌법을 파괴하고 유인한 사람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올해가 마침 헌법제정 70년이 되는 해인데, 재연절을 앞두고 저희가 내란, 내란이나 국정농단,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고문조작, 언론탄압 등등의 분야에서 전부 405명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이미 발표하셨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115명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고 115명을 먼저. 네, 각 조사위원들이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조금씩 같이 해나가면서 그중에서 먼저 조사 완료된 사람들을 발표합니다. 네, 사전에 좀 예고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 반헌법행위자 목록 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지금 자임하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들어간 거군요? 저희가 지금 사법농단, 국정농단에서 말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선정한 것은 2017년 2월로 사법농단이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첩사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간첩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초임판사 시절에 배석판사로서 4건 그리고 재판장으로서 부장판사가 돼서 재판장으로서 2건에서 도합 6건인데 간첩사건을 6건이나 다른 법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6건이 저희가 발표할 때는 재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았지만 지금은 재심이 5건이 끝났고 6건이 며칠 내로 판결이 나올 건데 그것까지 치면 6건 모두 다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판사님들 중에서 반헌법 행위자를 고를 때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사건은 아예 고려의 대상에서 뺐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반헌법 행위자 1천 명, 2천 명이 될 것 같아서 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단 선정을 해놓고 긴급조치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12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긴급조치로서도 아마 최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법농단이 밝혀지면서 나왔는데 과거사 배상 판결을 뒤엎는다든지 긴급조치를 무효화한다든지 긴급조치 미헌이 나왔었던 것들을 뒤엎는다든지 이런 것에 단지 박근혜 정권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구린 뒤를 그렇게 덮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권한을 행사한 판사였으니까 책임을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간첩 조작이 문제인데. 사실은 양승태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아픈 역사하고 참 결부가 드는데요. 우리가 독재정권에서 민주화로 오는 과정에서 응당해야 할 과거청산을 하질 못했습니다. 사법부 과거청산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퇴출돼야 할 판사가 양승태 같은 부류였는데. 대법원장까지 돼버렸습니다.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과거청산 업체 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그때 부역한 대가로 사법부의 엘리트로서 승승장구한 바람에 대법원장까지 올랐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너무 간섭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졌던 권한을, 대통령이 가졌던 권한을 띄워서 사법부에 줬기 때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민복기나 유태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센 권한을 민주화의 수혜자로서 갖게 됐는데. 그걸 엉뚱한 데다가 써먹은 괴물 대법원장이 된 것이죠. 참 이 민주화의 역설. 저희가 참 현대사회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지고 가야 될 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전화한 민주주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에 대해 한원구 교수님 지금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기무사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반업법 행위자 열전에 기무사 관련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무사의 오공실세였던 이학봉도 있고요. 그다음에 70년대 제일동포간첩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간첩조작사건을 했었던 김교련 대공처장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계엄문건하고 유사한 것인데요. 아마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사철 폭로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이후에 밝혀진 겁니다만 청명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었죠. 1989년도에 공안정권이 공안정국이 오고 민주화된 상태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이 소수당으로서 전국을 운영해 나가기가 힘드니까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엄에 대비해서 한 900명을 연행할 계획을 세우고 그 연행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4명. 경로까지 다 나왔잖아요. 경로까지 다 포함한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도 3당 합당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계엄은 선포가 안 됐습니다만. 그때 작성한 계획을 토대로 민간인사철을 계속해서 확대했던 것이 것을 윤석영 이병이 폭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 기무사 명칭이 말입니다. 기무라는 이름도 참 기묘한 이름이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특무대, 보안사 이걸 거쳐서 지금 기무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칭 유래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명칭이 제일 많이 바뀐 기간이었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CIC라고 출발을 했는데 CIC 명칭은 50년 10월 달에 특무대로 고치게 되는데 왜 고쳤냐면 CIC 하면 민간인 학살이었거든요. 바로 현장. 그렇게 돼서 특무대로 고쳤는데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까 4월 혁명이 일어나고 방첩대로 고쳤습니다. 방첩대로 고쳤는데 5.16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박정희라는 분이 구태타로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구태타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방첩대로 기능을 키워서 구태타 방지 업무가 가장 주단한 업무가 됐습니다. 소위 대전복 업무라고 했던 것.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면서 김호사의 역할이 방첩대 역할이 커졌는데 방첩대에서 보안사로 명칭이 바뀐 것도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방첩대가 워낙 기세등등하게 하다가 보니까 68년도에 북쪽에서 특수부대원들 무장공비라고 흔히 들어요. 1.2.1 사태. 1.2.1 사태 때 그 일당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일당이 산속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거무소들을 통과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거무소 통과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방첩대 하니까 아무도 건들지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이승만 아들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 방첩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이름을 보안사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가 윤석영 이병 사건이 터지면서 보안사가 이런 흉악한 짓을 하고 있다. 알려지면서 김호사로 명칭을 바꿨는데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던 짓을 똑같이 하면서 간판만 바꿨다는 말씀인데. 기무사라는 명칭을 지을 때도 군국기무처 여기서 따온 말이다 이랬잖아요. 기무라는 말을 과연 여기다 쓸 수 있는 말인지도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사기밀을 원래 관리하고 말씀처럼 간첩 잡고 이런 거였는데 거기다가 쿠데타 대비하는 것까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계속 이런 일들 또 정권의 어떤 계속 사찰 정보를 보고하잖아요. 보안사라는 게 한 4천 명이 넘는 요즘 보들 나오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기구인데요. 정부 중앙부처라는 게 작은 데는 한 300명, 4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서를 한 10개쯤 그르쳐 놓은 것 같은 막강한 기구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할 짓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잘못해도 끌어내기는 세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선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감히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참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위안부라고는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남파 간첩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럼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간첩도 안 내려오고. 간첩이 안 내려오니까 납부거부를 잡아다가 뚫겹해서 조작 간첩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할 짓이 없고 그런데 출세는 해야겠고 하니까 이런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기무사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맞춰서 군의 과연 그런 보안업무,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이라든가 국가기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을 군 검찰과 맞춰서 헌병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을 잘 해야 하고 군에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합참의 정보본부도 있고 정보사령부도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야말로 정말 쇄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헌정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헌법이 유린대원 역사고 그러다 보니 최고 권력자들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결국 폭력으로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지금 총망라되어 있다는 건데요. 정말 참담해지는데 그 밖에 이제 지금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405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적폐는 여기 다 모여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김기춘 씨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들어가죠. 이번에 발표하는 115명 중에서 좀 특이할 사항을 보면 우리가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 경찰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다양한 학살을 자행했었던 한경록이라는 인물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시절에 인의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죠. 지금 말로 표현하면. 그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박찬일이라는 경무대 비서가 있는데 이분도 제가 이번에 조사하기 전까지 보면 아무데도 자료가 안 나와요. 박찬일이가 자행을 했다 했는데 그 박찬일도 발굴을 했고 또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나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이었던 양도원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조사해 보니까 참 저희도 황당했는데 골프 잘 쳐서 발탁이 됐고요. 그래서 무슨 정보적하고 전문성 같은 건 없었는데 그래서 해외기관에 배치가 됐는데 중앙정보부 직원인가요? 거기서 해병장성으로서 배치가 됐는데 거기에 가서 독일하고 미국에서 근무했는데 오죽했으면 본국 정부에서 당신 나가시오 하고 사실상에 추방을 두 번 당했습니다. 해외 근무 두 번 하는 데서 두 번 더 추방을 당한 인물이 본국에 와서 승승장구했고 그 승승장구의 이유가 뭐냐면 해외 근무할 때 중앙정보부장 아들 미국 유학을 덜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됐으니까 이게 아마 정권의 어떤 본질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 김대중 납시 사건의 윤진원 또 1987로 유명한 고문조자 사건의 박차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무나 보고 발갱이라고 하는 고영주 오는 사람들 그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군요. 그런데 교수님 이게 친일인명사전이 과거에 발간됐을 때는 이게 생존자가 없어서 후손들이 일부 반발하고 이랬었는데 반업법 행위자 열정은 고영주 씨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박근혜 정권 때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반발이 컸을 텐데 그 시절에도 저희가 현직 대법원장도 집어넣고 국무총리도 집어넣고 시작을 했는데 정권이 많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의 힘을 저희가 직접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런 점이 있고요. 친일인명사전이 처음 나올 때는 4,500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생존자가 2명이었어요. 다 죽고. 그런데 저희가 405명을 조사해서 놓고 보니까 저희도 한 5, 60명 정도 살아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거의 200명 가까이 절반 가까이 생존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고령이라서 최근 며칠 전에도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했던 강민창 씨가 세상을 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열전 텍스트가 본문이 완성이 되면 그 열전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서 당사자나 유가족들에게 검토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얘기를 하고 반론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반영하고 저희가 검토해봐서 타당한 것이면 저의 내용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반론을 내용에 포함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게 다 있는 거죠? 반헌법 행위자 열전 치시면 다 나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으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에 이게 책으로 나오나요? 책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의 욕심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마 400명을 다 조사한 다음에 책을 한꺼번에 낼지 그래야 조금 편집이나 모양이 갖춰질 텐데 그렇게 내면 한 2023년쯤 예상하고 2022년쯤 예상하고 먼저 준비된 데부터 내면 2021년부터 한두 번씩 순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한옹구 교수님이었습니다. 소중히 대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